일찍 자야되신가요? 괜찮아요? 아니 우리 친구들이 앞에서 너무 같이 잘 즐겨줘가지고 우리 너무 가기 아쉬워서 또 앵콜곡 한 곡을 아 너 애기들이 아 서진이 형 빨리 찍어줘 찍어줘 한 명 한 명 다 만나 그니까 저희가 마지막으로 앵콜곡을 하나 들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친구들 아는 곡 있어요? 치맛바람이요? 바로 말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가 말한 치맛바람 앵콜곡으로 들려드리고 저희는 정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어요? 네 저희도 오늘 너무 즐거운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고맙고 저희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부부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춤춰요 여기서 누가 누가 더 잘 추나 할까요? 잘 볼게요 고맙고